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눈물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으로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은 세배대의 아들이며 엄마는 살로매이며 형인 야구부는 최초로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은 열두 제자 중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로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 요한 야구부를 데리고 가셨으며 또 예루살렘 입성 때 나기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 받았으며 감남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피위를 흘리시면서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구부 세 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함으로써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엄마 살로매가 예수님께 두 아들인 야구부와 요한을 예수님의 자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94세까지 가장 장수한 제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빛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반기 한 번 더 살게 올인하고 있으며 해외는 지금 대만 캠프가 진행 중이며 내일 수요일 멕시코로 성교 여행을 떠납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캠프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예원을 사랑하는 가족들은 중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혼 사랑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한 주도 영혼 사랑하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배단위에 가시면 나사로와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자주 가셨으며 예수님은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으며 그들에게 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고쳐주러 가지 않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부활 때 살아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니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상이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지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는 했지만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냐고 말했습니다 병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지만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날이 되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라고 했으면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나사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우셨던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 주후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그 상을 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신 성전이 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고르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도 영혼 사랑하는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반기 한 번 더 전도 운동에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올인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 사랑하는 눈물을 회복하여 장당의 결석자와 또 태신자들에게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눈물로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팀사역하여 스타트만 202호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눈물입니다 사도행정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에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신을 도와줬던 에베소 장노들에게 밀레도 항구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보금 전파를 방해하고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을 들여 섬기고 보금을 전파하였지만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금 사역을 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또 감사하여 바울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금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사역이 불신앙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눈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적 진리를 말하고 이 사람들을 팀사역하다 보면 전도자에게 눈물이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도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영혼들이 전도자의 눈물을 통하여 그 마음이 녹아나고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배설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눈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잔양을 들어도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그 내면이 건조하여 감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대바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2차 성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아주 바나바와 대판 싸우기도 했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에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냉정한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났으며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루살렘에 오면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로마 보그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전도자로 따뜻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마가와 관계를 회복하는 따뜻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 정도로 따뜻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행정 9장 15절에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 다메셋 도상에서 빛보다 강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 로마 보금화의 사회를 감당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의 영혼 사랑하는 눈물을 우리도 본받아 하반기 한 번 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영혼 사랑하는 눈물을 우리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참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NK 전문교의 탈북민 사획을 하다 보면 신방 가서 그 사람들의 탈북 과정을 들으면 원약의 그 여정을 들으면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13일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탈북민 이순실 집사님이 출연한 영화 도토리를 합니다 이순실 집사님의 탈북 과정을 그린 만든 영화이며 북한의 인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2시 오후 2시 스카이 아트홀에서 도토리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니 예원의 사랑하는 가족들 많이 오셔서 우리의 땅 끝 2, 3, 7 나라 5천 종족 북한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예원의 식구들인데 목사님 영화 보러 가도 돼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하죠 오셔서 영화 보시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 더 있는데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거든요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우리가 진짜 정말로 기도해야 될 시간표이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또 우리 가족 우리 식구인 또 이순실 집사님이 출연하니까 오셔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실 집사님은 또 방송인이며 또 사업가이시기도 합니다 저도 길거리에 다니면서 제가 이순실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사실 다들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그 탈북민 그 유명한 사람이 오 예원교회 다닌다고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예원교회 저 멀리 동탄에서 차 안 막혀도 2시간이고요 차 막히면 3시간도 걸리는 그 동탄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오셔서 북한 보그마 민족 보그마 237 보그마를 품고 기도하는 기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